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조지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CCS 종목 한번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S 금요일날 양봉으로 일단은 상승세로 잘 마감이 된 흐름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인 상당히 중요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 2천원 라인을 계속해서 어떻게 행보 세워드는 흐름이다라는 거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여러 차례 지금 현재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지난 한가까지 급락했을 때 이날의 대량 거래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날의 대량 거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 중요하다 이날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져주었는데 1억 천만 주 이상 상당히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죠 1억 천만 주 이상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오고 한 상황인데 반대 매매 나왔던 물량들을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이날 밑고리가 달려주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날의 대량 거래 누가 가여 매수를 해서 하한가가 풀렸나 이거죠 결국은 이날에 매수를 한 사람들 바로 뭐다 우리는 흔히 세력들이다라고 주포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날 하한가가 풀리면서 여러가지 기사들도 나왔잖아요 어떤 기사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했던 여러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반박 기사가 나왔었죠 최근에 이와 같이 급락했을 때 기사 나왔던 것들 바로 뭐다 lk99 관련해서 여러가지 뭐다 뭐 기술 유출 루머 뭐 여러가지 등등 여러가지 특허 논쟁 뭐 이런 거 많았었죠 특허 등록 심사 진행 중이고 그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다 루머다 루머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런 식의 반박 반박 뉴스가 나와줬었고 그리고 또 뭐다 ir 개최한다라는 ir 그죠 ir 개최를 함으로써 뭔가 초돈조차에 대한 신사업 요런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어떻게 하한가가 풀렸고 결국은 누가 이렇게 기사 내고 매수를 해줬다라는 게 핵심이다 하한가가 풀렸다라는 것은 누가 샀다 결국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날의 거래량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날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 결국은 상승을 시켜서 매도를 할 거다 라는거 매도를 안 했으면 당연히 주가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안나온거다 결국은 올려서 팔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했던게 그날의 유통가능 주식수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가능 주식수가 4650만 주 정도였다라는 거 4650만 주인데 이미 거래량은 1억 1000만 주 이상 그러면 유통가능 주식수가 훨씬 넘어섰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날의 대량 거래 결국 그 이후로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좀 터졌기 때문에 이미 손바퀸 팔 사람은 다 팔고 이렇게 또 하한가 반대면이 나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새로운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날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흐름 그때 당시 분봉상 움직임 보면은 하한가에서 몇 퍼센트 거의 하한가에서 이게 고정까지 48%다 48%의 아주 폭등인데 이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세력들로 볼 수 있는 물량들 이 물량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날의 물량 그죠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매도가 나오려면은 이날 매수한 것들 보다는 높은 가격이 돼야 매도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그 이후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 2천원을 지켜내는 후로 2천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을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본전 내지 손실인데 매도를 절대 안 하겠죠 그죠 거래량도 없다 매도의 흔적도 없다 그래서 저점을 혹시라도 깨더라도 거래량만 실리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도 다 말씀을 드렸던 날이었죠 결국 이 노란색에 매수한 거는 결국은 더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매도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량이 정리가 안됐다 이렇게 좀 보면서 결국 이날 하한가가 풀리면서 밑고리가 달려졌고 그리고 이거 이 라인이 얼마 직전 고점 라인들 직전 고점 주요 라인 2천원 가격선 이 라인을 지켜내면은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날의 영상 한번 보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8일날 영상입니다 그날 하한값 흘리고 했을 때 그때 전략 드렸던 겁니다 볼게요 흐름이 왔다라는 직전 고점 2천원 라인 그죠 2천원의 가격 라인을 오늘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밑고리가 쭉 달려졌고 이 가격을 지켜낸 건데 이제 2천원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지언정 단기 단타성 물량들 또 소화를 한다면은 2천원 가격 이 가격을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 타점을 잡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 타점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죠 이날 분명히 이날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한값 풀리고 올라왔을 때 단기 단타성 물량을 하루 이틀 소환을 할 거다 그러면서 타점 잡아 드린다 라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날 주가 움직임 보면은 정확하게 반등 나왔던 구간 이날 공략했던 사람도 어떻게 안 가고 이러면 어떻게 손절 손절 나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다음날에 정확하게 2천원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죠 아침 일찍 2천원을 살짝 깨버렸는데 이날 1911원까지 저점이 나오면서 물량이 거래량이 딱히 터지지 않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없었다 아침에 저점을 깼는데 그럼 뭐다 이게 손절이 굳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올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어떻게 2천원을 회복을 하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날 주가가 오후로 갈수록 갈수록 어떻게 점진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러한 구간을 제가 타점을 다 잡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날 이렇게 몇 퍼센트 15%나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간 타점 어떻게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CC라고 투구자 보내주시면 된다 단 존재 조건이 있다 뭐다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어요 이제는 좀 눌러주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했다라고 인증해 주셔야 된다 구독하고 CC 이렇게 보내주셔야 된다 그냥 CC만 보내면 안됩니다 구독하고 CC 구독 인증을 꼭 해주시고 이렇게 전략을 주면 어떻게 문자 문자 이렇게 다 볼 등 해드렸죠 자 그날이 언제다 30일이다 11월 30일날 CCS 이렇게 2030원 2080원 구간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그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트리얼 좀 날라가잖아요 이것도 이때부터 계속해서 공략해서 엄청난 수익을 주고 있다라는 거 다른 종목도 함께 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자로 공략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겠다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제가 또 다시 타점을 또 잡아드렸죠 자 언제 타점을 잡아드렸다 상당히 중요한 날 이날이다 이날 12월 5일 12월 6일 이날도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다 이날 시간에서 시간에서 급락하는 날이 있었다 시간에서 급락 왜 급락을 했다 이것도 다 세력들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날 어떤 이슈를 터뜨리면서 시간에 급락을 시켰다 바로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12월 5일 날 지분 축소 반대 매매 나온 거 이것을 들척였다 12월 5일 날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왜 그렇죠 이거를 왜 나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다 반대 매매 나온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반대 매매는 지난번 하안가 갈 때 나온 거고 이 800여만주 11월 28일 거를 왜 뜬금없이 12월 5일 날에 이 이슈를 터뜨려서 어떻게 시간에서 급락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날도 제가 다 전략을 드렸다 뭐라고 전략 드렸는지 영상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날 시간에서 7%나 빠졌기 때문에 그죠 그날 12월 5일 날 이렇게 전략 드렸다 딱 여기 보시면 뭐라 나와 있다 시간의 급락 이후 밝혀드리고 뭐다 다 끝났다 무조건 매도라고 아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다라고 제가 무조건 잡아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날 이날 뭐 영상 보는 거는 일단 좀 생략을 할게요 아시겠죠 또 너무 길어지니까 기회다라는 거예요 왜 기회다 세력의 의도가 있다 의도가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시작에 알려져 있는 쓸데없이 왜 시간에서 담보 계약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지분율 이거 된 거 이것을 기사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내보내서 어떻게 했다 겁을 주기 위해서 물량을 뺏기 위해서 결국은 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는지 이 시나리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다 밝혀졌잖아요 결국은 뭐다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또 순간적으로 급락도 나오고 급증도 나오고 했는데 자 결국은 뭐다 어제 또 급락이 나왔지만은 순간적으로 막판에 좀 반대 매매에서 물량이 어제는 초래가 됐었죠 이거 반대매매 일부가 손절성 물량이 왔지만 바로 해보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또 다시 오늘도 제가 공약 의견도 드리고 그날 그날 언제 시간에 급락하고 다음날에도 저점을 어떻게 앉겠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올 때 이날도 공약 의견을 드리고 계속해서 공약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날 12월 6일날 그리고 8일날 이렇게 공약 의견 드렸던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2월 6일날 12월 6일 이날 뭐다 ccs 역시 언제 2000원 라인 2000원 지켜내고 올라오니깐 공약 의견을 다 드렸습니다 이날 그리고 언제 12월 8일날 그죠 12월 8일 역시 마찬가지로 ccs 금요일날 이렇게 또 공약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 1900원 1930원 라인에 이렇게 아침에 전략을 드렸는데 그 구간들이 어디였다 바로 이 구간이다라는 거 이날 2000원 올라타는 구간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올라타는 구간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전략을 드렸던 순간 이후에 어떻게 항상 이렇게 저점을 지켜냈는지 확인하고 공약을 드리고 오후에 또 급등 아침에 저점 이후에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날에도 급등 위와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와 같은 급등이 나왔던 이유 이슈가 뭐다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뭐다 바로 연세대하고의 여러가지 이슈가 나왔죠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거였죠 ccs 주가 급등 연세대하고 컨텀하고 MOU 초전조체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초전조체 관련주들 ccs 신성 델타테크 급등이 최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ccs 주가 급등 바로 컨텀 MOU 소식 결국은 뭐다 위와 같은 주가 움직임이 시간에서 하루는 급락하고 하루는 또 급등하고 하면서 정말 뭐다 흔들어 재는 거다 흔들어 대는 거 결국은 거래량은 큰 움직임은 없는데 결국 어제 같은 순간적으로 오후 막판에 순간의 순조를 일으켜내는 이와 같은 그죠 순간적인 물량 투하 그리고는 어떻게 물량을 또 뺏어가면서 급등하는 다 뭐다 하나의 시나리오 작전이고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이러한 수급상안들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역시 뭐다 법인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 그동안 매도가 나오던 게 매수가 들어온 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다 외국인 창구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결국은 개인들만 또 다시 어떻게 쫄리니까 그동안 열심히 사다가 금요일날 역시 반등 나오니까 또 매도 친다라는 거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다 본점 심리 본점 심리 올라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움직임 세력의 패턴 어떤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모르니깐 걱정스러우니까 뭐다 주가 빠지면 싫어요 싫어요 욕하고 있고 댓글 달고 그래 놓고 올라오면 본점 매도하고 이러니까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돈이 안 벌린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해도 맨날 대박이다 맨날 대박이야 문자 보셨잖아요 문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한 구간의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신청 안 하셨어요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구독 구독은 필수다라고 했죠 구독 적어주시고 CC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문자 문자 이렇게 다 함께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금요일날 역시 뭐다 CCS 보내드리기 전에 뭐 보내드렸다 대상홀딩스 우선주 이거 당일날 20% 아주 아주 초대박이라고 또 뭐다 텔레필드 역시 10% 대박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날 12월 8일날 드렸던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텔레필드 대상홀딩스 우후 아침 몇 시에 9시 12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 11시경에 문자 보내드렸고 자 이거는 실시간으로도 제가 다 영상을 통해서 전략을 드렸는데 함께 좀 체크해 볼게요 자 텔레필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필드 역시 최근 뭐다 연일 시장에서 핫하게 급등했던 종목이다라는 거 이와 같은 종목 다 매매하는 기법 방법이 있다 상한가 매매라고 자 지난 영상 보시면은 다 여기 알려드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난 영상 이거 텔레필드에 대한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아침 일찍 공약을 해서 이날 어떻게 됐다 30% 이상 폭등이다 폭등 그리고 금요일날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까지 급등했던 종목이 아침에 약세에 출발한다 뭐다 공약 타점이다라는 거 이러한 구간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 10% 이상의 급등 수익을 또 안겨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상 홀딩스 우선주 뭐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핫하게 상한가가 몇 방 갔다 7방이다 7방 이 미친 종목 이 미친 종목은 장중에도 미치게 움직여요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 변동성 이 구간만 공약을 잘해도 대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다 전략을 드렸는데 자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똑같이 미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이 중요하다 이 대응 책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어떻게 전략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상 12월 8일 금요일날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전략 드렸던 영상인데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공약하는 가격이다 5만원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긴가민가 하지 마라 긴가민가 했다가 놓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내려온다고 돈이 내려와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어야지 돈이 내려오는데 길바닥에 돈이 널려 있는데 안 줄 거예요 주워라 주워 주워 담아라고 주워 담아 무조건 먹는다 무조건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무조건 먹을 수 있으니까 담으라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죠 뭐라고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 영상 보시다시피 주가가 어떻게 왔다갔다 하고 있다 지금 뭐다 돈이 막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 주우라고 무조건 먹을 수 있으니까 주워 담아라 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잖아요 주워 담으라고 주워 담았는데 어떻게 됐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주워 담았던 구간이 바로 이날이다 이날 이 시간 5만원 깨지는 순간 4만 8천원 5만원 주워 담았다 주워 담았어 빗자루로 쓸어 담았더니 어떻게 20% 급등이 나왔다 순식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렸다 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가능하다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어떻게 구독 했다라고 구독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구독 인증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 라이브로 제가 링크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뭐다 문자로 문자로도 다 함께 보내드려요 아시겠죠 문자 아시겠죠 아까 봤잖아요 문자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몇 시에 10시 59분에 이렇게 문자로 그죠 텔레필드도 그렇고 CCS도 그렇고 다 문자로도 함께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방송에서도 다 근데 어떻게 10시 12분에 이 가격 얼마 4만 7천650원까지 왔다 11시 경에 보내줬는데 쓸어 담으라고 했는데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는데도 안 사는 걸 못할 수가 없다 그죠 대신 제가 매매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략을 다 드렸다라는 거 전략대로만 하라고 전략대로만 하면은 그냥 노다지로 그냥 돈을 쓸어 모을 수가 있는데 왜 전략대로 안 하십니까 공부하시고 공부도 다 시켜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미리 미리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상한가 매매 기법을 통해서 그죠 이 상한가 기법 공부만 하면은 왜 원리를 알면은 그죠 이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 다 났다라는 거 그죠 대상 홀딩스 5 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종목 함께 다 드리고 있고 이와 같은 종목 CCS도 앞전에 빠르게 빠르게 다 전략을 드렸던 거고 자 CCS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의 상황 최근의 움직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다 세력의 주포의 시나리오를 다 알려드렸다 그죠 아직까지 이거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날에 매수한 세력들 물량들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은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 드리고 문자로 문자로 다 함께 함께 다 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종목 이렇게 다 알려드렸던 종목들 지금 뭐다 11월 달에 제가 다 성과 분석을 했다 지금 현재 12월 달은 아직 책정을 안 하고 있고 11월 달까지 600%가 넘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다 함께 공략을 드렸고 자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뭐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 아니에요 다 공략했다 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제 손을 안 거쳐간 종목이 없다 그만큼 모든 종목 다 섭렵해서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CCS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다 정확하게 영상으로 영상 찾아보면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샅샅이 찾아보고 검증을 할 수가 있다 영상 들어보면 모르나 어떤 분석력을 갖고 있는지 게리 20년 21년 짬밥이 있는 게 아니고 딱 들어보면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은 선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단에 번호 5073-7491 로 구독 했다라고 구독 인증 꼭 해주시고 CC라고 두 글자 CC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과 같이 모든 전략 아시겠죠 문자로 문자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CCS 아직까지 갈 이슈 많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초돈조체 그리고 뭐다 IR IR도 18일 일정이 있고 봤잖아요 연세대 연세대 하고의 MOU 등등등 앞으로 나올 이슈 많다 APL 논문도 있고 백서도 있고 계속해서 아시겠죠 또 뭐다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24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뭐다 LK99 정부에서도 지원할 거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거래량을 보자 거래량 그죠 주가가 설사 저점을 깨더라도 저점을 깨더라도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만 안 터지면 된다 매도만 안 했으면 우리는 왜 매소는 한 걸 알고 있으니까 보유를 한 거는 알고 있다 아시겠죠 결국은 다시 상승 이후에 매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또 전략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정말 나는 싫어요가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왜 싫어요가 있지 이 말도 안 되는 분석 영상에 참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댓글로 그죠 아는 사람은 알아본다 그죠 싫어요 누른 뒤에서 뒤에서 그저 말은 못하겠고 뒤에서 싫어요 누르르 이런 이상한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금요일날 잘 마감이 됐고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